자 이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내일장 관심주는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자 이용준 파트너님 공개해 주시죠. 7월 16번째 내일장 관심주는 웰 바이오텍입니다. 어제 개인회사 때 관심주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보고 오늘 수급 현황을 확인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제가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일본은 최근 일주일간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저기 기사 보이시죠? 일주일간 100만 명이면 하루에 10만 명에서 15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어제 같은 경우는 10만 명을 돌파했고 오늘 다시 9만 명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언제라도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절대 강과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지만 코로나가 처음에 왔었던 작년, 재작년, 올해 같은 경우와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차트 여기 보시면 어제 같은 경우는 코로나 확진자가 8만 8천 명이네요.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처음은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거리두기도 하고요. 식당들도 시간 제안도 하고 그리고 이런 이런 제안들을 했었는데 지금의 정부에서는 코로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율 방역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미 한 번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 자영업자도 힘들고 사람들도 힘들고 여름에 덥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강압적으로 하는 한계가 있거든요. 이미 한 번 거쳤기 때문에 이번에 키워드는 자율 방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브리핑을 통해서 규제적인 거리 두기가 아닌 이제는 국민 스스로 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스스로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진단키트도 본인이 확인해야 되고요. 몸이 안 좋으면 본인이 휴식을 해야 되고 아니면 백신도 본인이 챙겨서 맞아야 됩니다. 자율 방역이 오늘의 키워드인데 웰 바이오텍을 가지고 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웰 바이오텍은 코로나 자가검사 키트의 제조사인 SD바이오센서와 물품 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웰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웰 바이오텍의 자가진단 키트를 GS25, CU, 이마트24에 국내 편의점 3사에 독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여유로울 수 있지만 앞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가검사 키트는 품절이 낫고 쇼티지가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웰 바이오텍을 갖고 왔고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웰 바이오텍 설명을 드릴 때 이런 긴 횡보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힘을 응축해서 어제 상승이 나온 웰 바이오텍은 찐 상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내일 보십시오. 제가 웰 바이오텍 내일 상승하는지 안 하는지를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상승할 확률이 하락할 확률보다 51%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은봉이 크게 나왔죠. 은봉이 크게 나왔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거래대금이 없는 은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다면, 지금 120위선 지지거든요. 지지를 받는다면 더는 밀리지 않고 이렇게 상승할 수 있다. 코로나 이슈가 아주 끝난 게 아니고요. 재확산의 이슈가 생기는데 어떤 파트보다 핵심인 자율 방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스로 방역을 해야 된다. 마스크도 스스로 하고 검사도 스스로 하고 백신도 스스로 맞고 정부에서는 더 이상 손을 대지 않고 자율 방역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자가검사 키트를 편의점 3사에 독점 공급하는 웰 바이오텍을 내일부터 제가 노란톡방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볼 생각입니다. 어제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숫자인 10만 명이란 확진자가 돌파했기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 확진자 발표에 따라서 자율 방역에 대한 관심은 높아질 것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편의점 3사에 공급하는 웰 바이오텍의 흐름은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에서 저랑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노란톡방에서 내일 우리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